지나가는 길에 특이한 가판을 봐서요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깐 주택단지 안에 주차를 잠깐 하구요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라다 빵이 있더라구요 예전에 시장에서 먹었던 기억도 있구요 그래서 먹고 싶어서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채 샐러드가 들어가는게 없네요 소세지하고 이것도 들어있네요 오.. 옛날 맛입니다 정말 예전에 먹었던 그 맛입니다 맛있습니다